버퍼 있을수도 있어 여러분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애봉이 bj 애봉이입니다 자 유튜브 프렌드 하이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요 빅마켓에서 제가 잘가는 도봉점 빅마켓에서 여기 뭐라 그랬죠 갈릭 쉬림프 씬피자 갈릭 쉬림프 씬피자 12,500원 그 다음에 폭립 세트 폭립 세트는 12,5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거기서 이거 양파 양파도 주거든요 이건 무한리필 셀프로 이것도 이렇게 싸왔어요 빅마켓에서 있는 고추같은 피망 이렇게 있구요 자 일단은 여러분 잠깐만 이거는 집에 있던 피클이구요 자 이렇게 잘 보여요 핫포세바님 안녕하세요 앞머리 가발 거발 12,900원 12,500원 자 여기서 이렇게 피클 이렇게 피클 일단 놔둬야 되겠다 피클 피클 이제 데워야 되니까 하나씩 데울게요 하나씩 하나씩 데우고 1분 데우면 될 것 같아요 1분 정도 이게 다 안들어가 이게 너무 커가지고 30초만 할까 30초만 해서 30초만 해서 30초만 해서 30초만 해서 하고 자 빅마켓에서 코 물이랑 같이 데우라고요 물이랑 어떻게 데워 자 이렇게 폭립 세트 12,900원 요거는 조개 스프 크림 조개 스프 같이 주는거에요 이렇게 식어도 맛있어 이렇게 요거랑 꺼낼까? 저렇게 넣을게요 물을 발라 그러면? 아유 별풍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하시면 좋습니다 물을 발라? 어? 물컵에 넣어서? 잠깐만요 돌려봐 물 있거든? 물컵에 따로 이거 깨지는거 아니야? 한 번 잠깐만 30초 더 보면 컵 깨져? 그럼 컵 뭘 떠올까고 쏴? 이 시어머니들 진짜 왜 시어머니들 진짜 못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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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열 유리 가져왔어 내열 유리 가져왔어요 이건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는거 이건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되는거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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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자 갈릭 디핑소스랑 핫소스랑 이거 가져왔어 핫소스 이거 가져왔어 자 자 쉬 쉬 쉬 쉬 어서오세요 자 자 여러분 잡아봐 자 자 여러분 음료는 콜라 이거 윤현님이 백개 고맙습니다 주연님 고마워요 백개 일단 리액션 해드릴게요 어 블랙 안녕 짠 뭘 돌려 아니아니 파인애플 아 이거? 감자 쓰읍 뜨거우시덜 쓰읍 야생님 어서오세요 감자 알았어요 9480님 아 아 이거 빵 스프 있거든요 스프 잘 안보이지 이렇게 뿌려야돼 후추 좀 뿌리고 파슬리를 이렇게 뿌려야돼 파슬리를 이렇게 뿌려야돼 자 자 핫도그는 먹고 왔지용 핫도그는 핫도그는 먹고 왔지 핫도그 스읍 이거를 이렇게 찍어 먹는거에요 여기다가 요렇게 이건 양파 아 아 정신없어 아 곧 뭔 보기 어머 조끄님 족구님 구경 전복 샤우 저렴 피노키오님이 한 개 고맙습니다. 여러분 양파를 많이 먹으면 몸에 좋아요 이렇게 양파를 하나도 안넣게 이렇게 넣어서 먹어야지 조꼼시님의 두 개 고맙습니다 양파 양파 둘둘 마르게 두번째 것부터 쭈꾼님 어서오세요 더체풀베스트님 어서오세요 정하나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밥을 고맙습니다 양파가 딱이야 한입만 이미 팽가이 고맙습니다 생양파 바라기 어서오세요 생양파에다가 머스타드랑 케찹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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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겁나 주워 국립을 나 찍어먹어 케이님 어서오세요 멜라토닌 먹어야 돼 늦게 자는 사람들은 꼭 멜라토닌 꼭 먹어요 어 이게 입을 개운하게죠 멜라토닌 왜 누가 얘기했어 인터넷에 검색해봐요 야 여러분 부채야 부채 어머 앞머리 가발 니니님 있죠 니니님이 도봉동 도봉동 빅마켓 자주 가신대요 아 아 이거랑 같이 먹는건가 빵이 대따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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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이요 약간 커피처럼 약간 쓴데 먹으면 먹을수록 단맛이 막 나와 오 김쥬님 천재 해가지고 양파 이렇게 넣어서 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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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 하 여기는 회원제 안 아니래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음식은 거식당은 거식당은 이렇게 이렇게 음 어 으응 으음 으음 으으음 으음 시청해 주셔서 진짜 너무 맛있어~~ 으아아아악 다 왔어! 말기용 쭈쭈쭈쭈 쭈쭈쭈 쭈쭈쭈 어떻게 말아? 이렇게 말아? 이렇게? 아 좋아! 영주님 한글팩 한글선물 고맙습니다 내빵양님 되쌈 되쌈 쭈쭈 뜨쭈쭈 lå삭 도망치 톱 허 쭈쭈쭈 쭈쭈 쇼비님, 쟤니엄마님 어서오세요 차관주님 안녕하세요 코스트코 코스트코 양파는 콩물 같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각사각하다니까 틀려 맛없어 코스트코 아우 음비까비 팬가입 한개 고맙습니다 뭐요? 이거봐 콜루가 으으음 제 맛이 없어 콜루 거기 거기 으흐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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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브라운 행제님이 펭강이 고맙습니다 엄마랑 내 최간신님 족구님 부르지마 souks 으 유 아 즉 아 으 으 으 으 보다 으 으 으 아유 간지님 뱃게 고맙습니다 오 간지엽 간지님 스티커톡밀퀴 점떡떡님처럼 보여요 간지님 스티커톡 초콜릿떡밀퀴 이 프로게이머 아 고맙습니다 간지엽 간지엽 아유 아니에요 뷰띠님 정직원님 니가 보세요 니가 보세요 아무리 내 코에서 붕궐해도 난 입에 못불러요 응? 아 롬바님 한개로 팽라이 고맙습니다 에보이로 태어나서 먹방도 많지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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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에보이 조랍에서 나왔습니다 repar기 어 간주님 간주님 213개 초콜렛에 띠까 배분산을 이렇게 많이 놔주시구 초콜렛보다 낫고 아 간주님 간질간질간질옆 아 간주님 고맙습니다 아유 이런 버퍼있어? 버퍼있나봐 아닌가? 아닌가? 아 간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채팅창을 올려서 채팅창이 안 움직이는 줄 알았어 룰나 어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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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떡갈비 우리엄마도 샀는데 니느님 그 그 무슨 떡갈비 그 우리엄마 샀어 그거 우리 할머니 갖다준다고 떡갈비 떡갈비 그 어디꺼지 그게? 무슨 무슨 두목떡볶인가 그 뭐지 무슨 떡볶이지? 그 아줌마가 사면은 한 반개는 먹으라고 서비스 준다니까 아 내 목소리 때문에 아 인걱정 인걱정 맞아 인걱정 두목이 아니라 인걱정이었어 미안 와 뭐 통했어 여러분 내 목소리가 컸어요? 응? 어 목소리 너무 컸어 미안해 이렇게 말할게 그냥 뭐 5분기가 똑같지 뭐 리액션은 이거 먹고 해드릴게요 더 크게 해주세요 여기 꼬555 인걱장떡갈비 맛있어 아... 아... 크...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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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말아서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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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연기야? 크... 무슨 연기... 크... 아... 호빈님... 100개 또 고맙습니다... 크... 호빈님... 빠지고... 입으로 불 것처럼... 하면서...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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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호빈님... 크... 크... 에휴... 고마워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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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을게요... 크... 크... 이거 자몽주스... 이것도... 빅마켓 거네? 다 빅마켓이야... 어? 이건 얼려서 팔거든... 오렌지 주스도 겁나 맛있고... 난 좀 쓸쓸한 걸 좋아해가지고... 자몽... 주스... 완전 생과일... 100% 완전 100% 아... 니신... 니네 뭐야... 나 따라다닌 거 아니냐? 응? 이 자몽주스는... 다른 자몽주스랑 틀려... 디바지스... 뺏어먹고 싶어요? 뺏어먹고 싶어요? 주세요! 건빵임 text 으음... 흐흐흐흐흐흐... 으음... 흫흐흐흐 흐흐. 키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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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흫핳 척척척스 떡 아... 흐흐흐 흐흐 자 나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저 귀요미 연기 못해요 흐흐흐 흐흐흐 밥 맛있겠지? 목포님 어서오세요 귀요미 연기 여러분 귀여운 연기 보고싶으신분 손 귀요미 연기를 보고싶다 나는 애봉이의 귀여운 연기를 보고야말겠다 이씨 인정님 팬가이 고맙습니다 아 진짜 어떻게 먹어야돼? 어? 어떻게 먹어야해 귀여워 나잇값하자 그래 저분이 요닝달순님이 팬가입을 요닝달순님이 팬가입을 황정홈이 어떻게하는데? 귀엽게 그래? 치즈패티 얘기 어떻게 이게 애봉이 치즈 피타 먹었어요 맛있어요 소원 피타 먹었을 뿐 저녁 훅 저녁 누가 시켰어 누가 시켰어 누가 시켰어 누가 시켰어 왈아 어쩔것 같어 누가 시켰어 그러지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나 인중이 길어가지고 자주 여기 여기를 씹어 인중이 길어서 슬픈 해봉 눈물이 찔끔 나왔어 아 아파 아 아파 빨개졌어 여러분 내가 신체의 비밀 얘기해줄까요? 얘기한 적 있나 내가? 신체 비밀 부은게 아니여 이게 지금 부은게 아니에요 예? 신체의 비밀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빨갛지? 이게 나 원래 여기 뭐가 동그란게 있어요 구슬 여기에 옷구슬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있죠 예 예 예 이걸 항상 씹어 내가 밥 먹을 때마다 아 아 아파 쌀이 아니라 구슬이 있어 구슬 옷구슬 하나 있어 옷구슬 여의주 그래 여의주 주워 드래곤볼 토닥토닥이래 용이었어요 저는 애봉 용 아 목포자자님 30개 고맙습니다 아 나 항상 씹어 인중이 길어서 저한테 소원 빌면 다 이루어진 저요 소원 빌어봐요 우은이야 킬링 킬링 킬링허트야 너는 내일부터 한시간 젊어지느니라 네 성현님 고맙습니다 크흠 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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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야 내일부터 일용직에 취직할지요 다 그만해 주연아 그건 꿈을 깨 꿈 깨 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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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씹었어 하 야 진짜 인중 수술 해야되나봐 인중이 길어서 씹혀 할머니답다 그래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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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ence 치킨님 다 받기 고맙습니다 앙 앙 앙 오래 살기 싫고 인정이 짧았으면 좋겠어요 미치 않냐 달쑤짱님 고맙습니다 일쩍이 일으셨네 봉이 여의주를 들고있어서 수명이 길다고? 내렸지 안녕 까니님이 매너 채팅 안하면 강티다 시청자분들이 불편해하면 강티에요 나는 괜찮아 오늘 피자 먹는데 콜라 먹고싶어서 먹는거고 식초 먹어 아유 왕먼지님 고맙습니다 까서 잘가 왜그랬니 내가 차가 안 맞췄으면 이렇게 덜 말랐을텐데 차가 막혀가지고 너무 오래 기다렸어 맛있다 맛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밤 왜 겁나 새우장 머리띠 왜 왜요 그렇게 없을게요 머리띠가 머리띠가 슬금슬금슬금 자 새로나온 새로나온 여러분 새로나온 썬그랭이입니다 레이저 빔처럼 내가 다 먹었나 여기있는거 아 내가 먹었구나 언제 먹었지 언제 먹었지 하얀 피그랭님 고맙습니다 하얀 피그랭님 고맙습니다 무슨 피자접시 이거 스프 지코바 안먹어봤어 우리 방 181번째 시어머니가 피자를 돌릴때 물을 같이 넣고 돌리면 촉촉하다 그래서 제가 그 시어머니 말 듣고 넣은거에요 우리 시어머니 결혼도 안했는데 시어머니가 벌써 몇백명이야 말이 잘들어야지 나 오늘 좀 피곤해 끝까지 먹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뜯을냈어요 그치지않은 요리입니다 더 맛있게 뜯을냈어요 그럼요 안이 없어였고 이거랑 먹으니까 맛있네요 아 퓽신님 어서오세요 퓽신님 어서오세요 아 제가 아까 팩하고 그래서 그래요 촉촉해 진짜로 어우 난 인중이 너무 길어 아 뜨거 아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 음 음 음 음 음 자 제주도님 어서오세요 아유 아메 뿜뿜님 대답 고맙습니다 네 짜네님 조심 나도 그래요 까진곰수님 새우 새우 마늘 하얀게 마늘 이 파인애플 미키미키엄님 한개 고맙습니다 짠 아유 치소 맛있게 드세요 곰수님 기본이 맛있어 기본 기본 니니님 아이고 수진이님 열개로 고맙습니다 역삼동 비글림 한개 고마요 네 일단 식초 더 넣었어요 아 니니님 기본 기본 이름을 모르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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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빅마켓에서 샀어 아 아 아 아 아 코에 묻었어? 안 묻었어 곰수님 좀 만드시고요 애복님 앞머리 없는게 더 나아요 그 소원 드려드렸습니다 소원 드려드렸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주의 식초는 다 좋은데 성분이 조금씩 틀린거에요 기요미니에 다 좋아 바나나 식초도 좋고 성분은 똑같이 다 살이 잘 빠져 직초 많이 안 달아요 홍초처럼 달지 않아요 코스토코 같은 겁니다 롯데에서 만들었어요 롯데에서 강정구 조만간 할게요 이렇게 먹고 시추만 먹고 살 안 빠져 운동하여야지 청담식초 홈페이지 들어가봐요 거기 뭐야 얼마 전에 방송 나와서 장난 아니던데 생장정보통에 나왔었대 거기는 설탕을 설탕을 좋은 걸 쓰기 때문에 몸에 좋은 설탕을 써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도 먹어도 돼 음 자 못 먹겠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 뿅 軟 William ynn 여러분 롯데에서 결정 DX